여주시민 여러분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. 1년 동안 여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구석구석 필요한 정말 여주시의 중요한 조례들도 만들게 되고 자유발언도 하게 되고 또 시정질문도 해서 미력하나마 여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지구 전세계가 탄소중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많은 사고들과 인명피해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. 저희가 이제부터는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여주시도 국가와 그리고 세계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서 같이 힘써 나가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주시가 과연 어떻게 인구를 유입해서 어떻게 여주시가 경제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젊은 청년 인구를 많이 유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이라든가 관광문화 활성화로 여주시는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과 우리 이충 시장님도 그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또 관광포럼을 준비합니다. 여주시민들과 민과관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손잡고 헤쳐나간다며 이 또한 또 멋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까지 같이 우리가 이 맞이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만 합니다. 이게 정치인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서 같이 힘을 파여주신다면 더 빨리 더 빠른 시간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.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